자 포레스텔라는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완전 연예인이다 대박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가요대급 어쩜 저렇게 춤을 추면서 음정 하나 안 흔들리고 표정 하나 숨도 안 가쁘고 저렇게 마무리까지 하시는지 앞에 이미 신전처럼 무대도 되어있고 탱구의 여신을 모시는 그 밑에 분들이 계시고 뭔가 약간 일부가 전체 다 신들의 전쟁인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 알리 선배님 재즈의 신 나오셨고요 두 번째로 진짜 제우스 토르 나왔고 진짜 탱구의 여신 나왔는데 안 나가고 싶은 절대 일부에는 안 나가고 싶은 느낌 유럽다는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재환 씨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네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거예요? 저는 2부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A1이랑 맞붙었다 네 그럼 어떻게?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죠 뭐 가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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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자신 있죠? 네? 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겁에 잔뜩 찔려있네요 지금 생각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이 저는 춤추시기 전에 카메라를 딱 노려보시고 저는 분이 마주쳤거든요 저랑 아마 마주치실 것 같아요 아 A1이 씨가 소도 씨를 바라봤어요 네 저, 저거 보셨어요 병입니다 아 병이에요 굉장히 병이에요 누구도 아니고 날 쳐다봤다 아 사랑이 그래서 무섭잖아요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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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ld you ale